요새 이제 태풍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안전반응 위험반응을 워낙 항상 A급으로 찍히는 문제고요 요새는 이제 어떤 한 관측소에 태풍이 접근해서 지나갈 때 기압, 풍속 그리고 풍향 변화 해석하는 거 그래서 그 관측소에 태풍의 눈이 통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자 한번 29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온 변화 해석은 A가 통과하면서 수온이 뚝 떨어졌지 자 태풍이 통과할 때 수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일단 요거는 이제 뒤쪽에 우리가 해양 파트에 용승할 때 나오지만은 자 태풍의 중심부는 어쨌든 저기압이지 그리고 태풍이란 말 자체가 북반구가 전제가 돼 있어요 열대 저기압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동북아시아 지방에 영향을 주는 거 그걸 태풍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바람이 저기압이니까 북반구의 저기압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분단 말이야 우리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송이 일어났지 에크만송이 일어나 그러면은 해수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네 해수의 발산이 일어난다 그래 그럼 중심부 해수면의 높이가 확 어떻게 돼 이렇게 낮아져버리지 그럼 이걸 메꾸기 위해서 아래쪽에 차가운 물이 속고출렁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 대개 용승이 일어난 지역은 그 지역의 표층 수온이 좀 어때요 낮게 나타나잖아 게다가 태풍이 불면은 바람이 되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상하 해수의 혼합 즉 혼합층의 두께가 되게 두꺼워집니다 근데 우리 해양파트에 공부할 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표층 해수 입장에서는 더 아래쪽에 많이 차가운 물하고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 이 문제가 설명할 거 되게 많아요 태풍의 에너지원 있잖아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야 그냥 얘는 창기란 동기란을 만나서 전선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야 그냥 태풍의 에너지원은 더운 공기가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하는 잡열이 태풍의 공기를 가열시켜서 상승을 시킨다고 하잖아 그럼 이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바다가 수온이 높은 따뜻한 바다인 거지 근데 얘가 고위도로 올라와도 만약에 수온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 원래 고위도로 가면은 해수의 수온이 낮아지잖아 수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태풍의 세력이 그렇게 쉽게 안 약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태풍 A가 통과하면서 그냥 쫙 해수의 수온을 쫙 떨어뜨려 버렸네 그럼 태풍 B가 통과할 때는 아 이 새끼 지원자 에너지 다 얻어가지고 가버리고 내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바다물을 차갑게 만들어버렸구나 A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많이 공급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원인 수증기 공급이 적어지니까 B의 세력이 그렇게 강해지지 못해 오히려 약해진 결과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보기 합시다 기역번 A시기에 A시기에 이 관측소의 태풍의 눈이 왜 통과를 안 했는지 아시겠어요? 어? 그 다음에 니은번 B시기에 관측소는 왜 태풍의 안전반은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귿번 A시기에 급격한 수온하강은 B시기에 통과하는 태풍을 아이고 오히려 약화시키지 강화시킬 수는 없다고 수증기를 많이 줘야 이게 강화가 되는 건데 알겠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맞다라고 고른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 그럼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대로 관측소에 시간에 따른 기압과 풍속변화 가지고 태풍의 눈이 통과를 한 건지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고 태풍의 눈 부근의 관측소가 위치해 있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태풍 문제 몇 개서 보자 30번 있어 30번 자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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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의 눈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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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의 눈이